안녕하세요 오늘도 오늘 제가 미모사님 채널을 칭찬했거든요 그래서 그 미모사님을 칭찬하면서 입었던 옷을 또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제가 이제 옷은 옷은 제가 이렇게 입었구요 이제 뭐냐면 이게 좀 약간 옷이 좀 끼워졌죠 모자는 늘 제가 쓰는 베이지색 옷이고 아이보리 그리고 이게 사실 이게 원피스에요 이렇게 원피스 긴 원피스에다 긴 원피스에다 이렇게 크로셰로 된 이런 그 가디건을 입었어요 사실 왜냐면 오늘 미모사님 채널이 치명을 소재로 하고 있는 채널이라 제가 그 색과 맞추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입을 경우도 있고 이제 가방은 이렇게 가방은 음 이렇게 이렇게 이제 브라운 계통이니까 이렇게 브라운 가방을 들고 요 이렇게 이렇게 들고 신발은 요렇게 이게 뭐냐면 약간은 저기 색깔이에요 뭐죠 올리브 계통인데 브라운 계통이니까 그냥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거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도 되고 뭐죠 이렇게 해서 아예 저는 지금 쌀이 다가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의 옷으로 이루는 고향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 니가 이렇게 하시는 거에요 아예 여러분 모두 이렇게 하시는 거에요 이게 제 소량이 엄청난 거에요 오늘 제가까요? 너무 좋은 거에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같은 옷을 하시던 옷이 오늘 우리의 옷을 cancel하는 옷은 이제 this one is just a brown this long but if I want to have some small short short bolero kind maybe I can do this the olive color with my shoes match with it this one is crochet this one was a crochet so I can have some short looking crochet is going to be this is more a little cutie okay and this one and this one okay so just like that that's my shoes and that's my bag maybe I can do but because of this one just maybe have over this way so you can do this way okay yeah you go N 제가 or like bolero kind is a long dress in a bit of a long dress in a bit of a long dress and a long dress with a long dress and short a long dress and a long dress 옷들이랑 맞춘 색깔이에요. 올리브 칼로 이렇게 이렇게 들고 이렇게 왜냐하면 오늘은 제가 치명, 미모사님의 치명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치명 색깔 브라운이나 아까같이 이런 크로셰, 저는 이제 위에 항상 팔뚝이 별로 안 이쁘면 이런 브라운이나 요거는 이제 약간 좀 약간 그 긴 스타일로 된 그런 가디건이고요. 요거는 이제 약간 볼레로 스타일로 되갖고 이렇게 등이 이렇게 예쁘게 되어있고요. 요렇게 해서 짧게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요거 골드 이제 롱스커트니까 롱드레스니까 구두를 조금 높은 거를 이렇게 신으면 구두가 약간 높아서 이렇게, 요렇게 하면 조금,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외출. 요것도 가을틱하죠. 그래도 골드 앤 브라운. 오늘은 이런 옷을 또 쓰게 시켜드리면서 제가 그 미모사님 채널에서 들은 그 음악 그 김필이 부른 노래더라고요. Someday the boy 중에서 읽어드릴게요. 시간은 나를 키우고 노래는 못하니까 가사가 너무 예뻐서 지나온 모든 순간은 어린 슬픔만 간직한 채 커버렸구나. 혼자서 잠들었을 그 밤도 아픔을 간직한 채 시간은 벌써 나를 키우고 세상 앞으로 이젠 나가보라고 어제의 나는 내게 묻겠지 웃을 만큼 행복해진 것 같냐고 아주 먼 훗날 그때 그 아인 꿈꿔왔던 모든 걸 가진 거냐고 예쁘죠? 가사가 정말 예뻐서 제가 오늘 훔쳐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미모사님의 채널을 칭찬하면서 입었던 옷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저녁 되시고요. 어디 계시든 항상 해피한 하루, 해피한 밤, 해피한 낮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foreign friends, have a good day and good night or a good evening, somebody and everybody who is in their time, you can enjoy, okay? Thank you. Thank you for coming my channel. See you later. Bye-bye.